700년 바보리초 7승 사이다 2분 MICHAEL 3D 자 여러분들 누가 기다려볼까요 아미 여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아 전국아 어디 갔어 전국이가 어디 갔지 어이 젖폭기 어디갔지? 정말 더 친기직한 것 같다 정말 대답이야 제가 잘 그려줍니다 뭐 나오고 있어? 시작했어? 요 반대네 반대네 아 반대네 저 완전하스 내 얼굴은 체킹차인 가델스 진짜? 체킹차인 가델스 자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유혜민이의 유미가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미 여러분들랑 같이 뭔가 이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라이브 근데 슈가양도 같이 된 거긴 한데 슈가양 여기 있어 여러분들 저 기타 진짜 그냥 야 나 그때 띵동 나왔을 때 기타 칠 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 유혁이 형 밴드 안 돼? 어? 유혁이 형 밴드 안 돼? 요즘 나이 먹어도 밴드 안 돼? 밴드 밴드 안 돼? 1인 밴드 안 돼? 밴드 프로필 찍은 거 같아 오케이 검토하고 싶다 렛츠고 진짜 기타 진짜 기타 예전하다 앞뒤살이가 약간 목걸이 반지 이런 거 같아 요새 기타 못 친다고 되게 슬퍼하더라 여러분 지금 제 마스크 지금 보라색으로 염색된 거 보이세요?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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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저희가 이제 오늘 브이앱을 켠 이유가 있죠 뭔가요? 뭘까요? 지민 씨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마디도 안 하세요 진짜까지 얼마나 내가 두개가 양념 부렸어요 머리 지르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유가 아까 진영이 이제 얘기해준 것처럼 또 경사적인 날이 됐죠 그렇죠 그래미에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래미에 저희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잘 들린 거예요 크게 크게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캠피데이 BTS 하트 아미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서 좀 이상한 곡이죠 와 예드 YPPA 또 그런지 자 여러분 화면 이렇게 거꾸로 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좋아 나중에 이제 떴을 때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좌우받을 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셀카모드라고 해 셀카모드라고 해 자 여튼 뭐 어때요? 놈이 됐는데 상상화에다 지금 이런 일이 다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너비 씨 아까 그 그래미 놈이 됐을 때 이 핸드폰 집어던지시던데 핸드폰 안녕합니까? 삼성 핸드폰 그만큼 튼튼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딱바닥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지금 제 손에서 살아남는 거는 이제 아주 생깃력이 강하다 맞지 맞지 띵니로 몰랐었던 거예요? 몰랐죠 아 그래요? 몰랐겠지 텅텅텅 어떻게 알아요? 숙박이 되게 안정적으로 착지하던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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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모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사실 뭐 어제 다들 알다시피 또 현장으로 사실 네 실시간으로 또 그거를 맞이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좀 잠을 잤습니다 같이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 7시 스케줄이었어가지고 네 밤 스케줄을 위해 몇 명이 지금 잠을 못 잤어 약간 상태 약간 메롱이긴 해요 지금 저도 어제 실시간으로 보느라서 네 괜찮습니다 네 아미와 브이앱은 스케줄이 아니라 저에게 행복의 그렇군요 거시딘콘 빈이 누가 빈 씨 뜨는 거 같은데? 씨 뭐 코닝시트에서 왔어요 도덕이야 뭐야 네 레벨 10 택기는 모자 제품 그거 닮았네 저희가 이제 또 나왔잖아요 콜라보를 하는 콜라보를 한다는 소식을 아 진짜 재밌겠는데 네 근데 갑자기 너희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네 여전히 진짜 사실 그 그 후보에 이름을 몰랐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하고 사실 저는 너무 아티스트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이 사실 놈이 되고 막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감정 형 저건 무슨 감정일까 했는데 아 약간 이런 감정이구나 라는 게 오늘 탁 와닿더라고요 그 뭐야 되게 차분하게 놈이 돼서 아 근데 저희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아 이 순간은 이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모여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되게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긴장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 디테일을 딱 자면 보니까 갑자기 막 수량 엄청 뛰면서 아니 그 실시간을 어떻게 발표가 돼? 그냥 그냥 라이브로 그냥 월 한번 그 부분은 시상자인 것 같은데 그냥 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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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의 그 어 어 약간 좀 약간 좀 허무했어요 BTS방은 BTS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관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연관된 사람 되게 많을 텐데 진짜 아쉽다 호환만 2만 명 어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감정도 되게 궁금한 거 같아요 그러세요 여러분 댓글 댓글 읽어볼까요? 내 가수가 네 잠시만요 얘기해주세요 내 가수가 어쨌든 그래미의 노미네이트가 된 거니까 그래미? 어떤 기분인지 되게 궁금할 거 같아요 자 형씨 물어봐 형씨야 뭘요? 너무 좋지 않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살다 살다가 진짜 그래미 녹음됐다고 자 냥니 님이 그래미 정말 축하해 박수 울먹 울컥 울컥 축하추레이션 동그레추레이션 동그레추레이션 동그레 네 네 다니엘라 님이 I can understand but I love you I love you too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넌 사랑한다 되게 크라고요 되게 크라고요 그게 크래요 I can understand but I love you 난 모르겠고 그냥 너 이거 이거 꽃놀이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사랑하잖아 인도메이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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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인도메이오 있습니다 여기 또 이 이름이 이게 이름이 채원 채원 어깨 승천에서 어깨 없어진 네 어깨 올라왔다 이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윤기 오빠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네 윤기 사실 윤기 제일 많이 얘기한 그거라 stated cradle 제일 얘기를 많이 했을거예요 그래미 후보 축하 축하 그리고 뉴스에 아까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아, 정신이 없어서 아, 여기 이거 있네요 샵, 인터내셔널, 팝케일, 센세인션, 선차인, 레이보우, 트래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슈림프, 마운틴, 빌보드 하... 다 읽었는데 댓글로 올라갔어 하와이약 비자고 휴가 해도 내가 잘 좋아하니까 하와이약 비자 아, 진영 왜? 와인, 핸섬, 해피 벌크 데이 아, 이거 너무 일이다 미리 생일 축하해 드네요 감사합니다 미리 생일빵을 해야겠다 아, 우리 나이가 몇 갠데 아직까지 생일빵을 하니까 저희 이제 한 대만 있으면 서른이에요, 서른 형, 그러면 생일 선물도 괜찮겠네요? 생일빵! 생일 선물은 우리 아빠는 같습니다 그래미 진출했으니 그 다음 목표는 뭔가요?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는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막 그래미는 했는데 그래, 다음 목표 모르고 형은 너무 한다 다음 목표 있어요 뭐예요? 그래미는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제 기분인데 왠지 약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자꾸 묶어주면 돼 세 달 수 괜찮아요 우리 칠 것 같잖아요 근데 왠지, 왠지는 왠지인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 즐겨요 형 형 같이 안 됐을 때, 발표 안 됐을 때 즐기자 약간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아니면 너무 막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사실 저희가 어제 한 오후까지만 해도 안 모이는 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너무 기대했다고 들었다고 네 그런데 정말 역시, 역시나 응 아, 이게 공주의 균이 있더라고 이제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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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잘 아는 멤버랑 자민 별로 잘 안 오는 멤버들 이제 와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해서 호라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진짜 세계 각국 아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숟가락을 해주시고 있어요 진짜 영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월드와이스하게 해주세요 황홀 콩그레스 아미 아, 그거 말 거야 좀 더 빈어 I'm so proud of you, 아미 좀 더 빈어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아미 형 You know matter what You know matter what, 아미 역시 얼굴 깎였어 굉장히 시끄러워요 샴푸니 따지다면서 저 역시 얼굴 깎였어요 네, 저 혼자 술이 왜 안 좋아 웬투나 뭐 진짜 사실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그 자리를 축하하는 자리니까 다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그리고 멤버들도 이 순간에 즐겼으면 좋겠네요 꼭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스케줄을 하는 중에 이제 라이브를 폈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스태프들을 이런 것도 준비했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코스터들이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 보는 보도는 빠지지가 않네요 너무 빨라 근데 컨셉이 좋아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우리 유미사 여기다가 파이널을 해야 됩니다 바로 퀄리티 파이 한 번씩 하고 자,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박수석아 베리워즈 베리워즈 베리트 팍규어 그룹 퍼포먼스 로비 데이트 뉴 뭐라고요? 귀여워서 귀여워서 또 퓨트 가이드 퓨트 가이드 맞나요? 자, 사이드 해주십쇼 자, 슈가 사인 할 수 있을 수 있으세요? 저요 어디다 사인 할 수 있을까요? 밑에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 앉아요 슈가 사인 할 수 있을까요? 네가 또 하자고? 진짜? 사인글메달 원, 사인글메달 원 이렇게 하면 또 있지 뭐야? 근데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안 있어 진영 형 머리가 아주 귀엽는데 세모야, 세모 제 사인 좀 해주세요, 지민 씨 진영 사인 좀 할 수 있지 자, 사인하고 계세요 우리는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댓글 뭐 이런 거였던 거 아니에요? 트라파이가 뭐지? 뭐지? 형 형 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쿠미 님이 호비 모자가 트라파이가 닮았대 트라파이가? 뭐? 트라파이가 닮았대 원피스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원피스의 캐릭터와 함께 원피스의 캐릭터와 함께 의차 컨셉이 맞아, 원피스가 와! 아니, 아니 의차가 제가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트라이 다 잡아놨습니다 네, 저희가 디벨럼 시켜보겠습니다 정국아, 정국아 어? 이거 입어줘야지 이거 입어줘 이거 입어줘 아니, 입어줘 시험 교환에 스테이 어? 넘어갔다 잘했다 시험 교환에 스테이 다르면서 나, 지민 며칠만 멈췄다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 그랜드 포스터 이거 실화해요? 왜요? 너무 이쁜데? 어 이거 아니다 맛있다 너 이거 호비 거야? 표범 잡아가니? 귀엽죠? 2020년도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끝나갑니다 그러게요 오, 2020년도 다 갔어요 신난이 너무 빨라 맞아요 너무 빨라 야, 강당하네 여기 댓글 중에 후보에 오른 7사랑 BTS는 자기소개 뭐라고 뭐라고 그룹을 뭐라고요? 댓글 읽어봐요 혼자, 혼자 혼자 시작해서 혼자 끝냈어 뭐야, 웅성성 이 사람들 누구야? 아,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노미니트 된 사람들이래 오케이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아, 저 모르세요? 어, 저 저 그래미 어워즈 2021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노미니트 된 7명 중 하나의 BTS 멤버 RM이라고 하는데요 와 라고 소개하려고요 이제 와 워텔 갈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아는 척 해주겠죠 네 그러면 그래미가 뭐야? 아, 또 그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그래미는 어 그래미의 역사 아, 주변에 대해서 연락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연락 많이 왔습니다 주변에서 연락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 주변이 많으신가 봐요 주변에 이제 가족 단톡방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동창 단톡방 저는 단톡방 두 개한테 축하가 왔는데요 네 가족 단톡방 네 BTS 단톡방 아, 저는 사실 어머니한테 연락이 제일 먼저 왔는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다고 아,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독수리가 머리로 날라와가지고 독수리가? 독수리가 독수리가 미국의 설계로 날라와가지고 머리를 날라와가지고 머리를 날라와가지고 머리를 안 잤는데 그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보고 웃는 거죠 근데 그거 꿈이 이상해가지고 엄마가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독수리가 머리에 앉았는데 사람한테 그걸 보고 웃었다 비웃었다 야, 저 독수리가 엄청난 곳에 와서 머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했다는데 즐거워했다 야, 역시 근데 그게 두 번을 그랬대요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이면 놈이 한 번 내가 모르겠어요, 이거 또 김치국이야 아, 놈이 야, 놈이 아, 놈이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독수리 좀 꽉 하고요, 지금 안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털어내도 안 털어진다 그렇지 다음은 나와있다 봐봐 여튼 뭐 좋은 소식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소식이 어머니는 믿음만 하지 맞지 맞지 아, 근데 연말 또 건강 잘 챙기시고 하늘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또 시작하니까 네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아, 진짜 모르겠어요 참 이게 저는 웃겨요 무슨 그래미 노민했다고 방송 켜는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사실 이런 살다 살다 이런 뭐 발표해보고 그러니까 공연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아, 누가 사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요 저희 말고, 진짜로 진짜 지금 아직 없었던 일이잖아요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진짜 좀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빌보드 얘기했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 아, 완전 달라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빌보드는 말 그대로 실시간 차트잖아요 아, 저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거를 근데 그래미는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아, 우리 음악은 된다 어, 우리 음악은 살짝 듣는구나 이랬는데 지금 뭔가 그냥 그냥 엄청 떳떳한 어 뿌듯한 우리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거 아미와 BTS는 음 된다 인정 그게 사실 빌보드 때는 이제 공사에서도 어 이거 될 수 있겠다 저랑은 이게 지표가 뭔가 유력화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제 어떤 싸인을 이제 막 뭐 하루 전에 듣는다든지 그런 어떤 예고가 있었는데 진짜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만큼 그렇죠 아, 그러지 말고 그래미는 정말 야, 이건 뭐 피디님이 얘기하셨다면서요 뭐 이건 내 영역으로 떠나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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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건 뭐 나도 모르겠다 지표 그런 게 없으니까 그쵸 그니까 그니까 사실 뭐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미가 어떤 시상식인지 정확하게 팝도 잘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짱 뭐 그치 수상식 때 왕이죠 사실 그렇죠 슈퍼, 울트라, K-POP 아니, 팝K에 네? 아미 분들도 이제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다고 단체 송기스 해주면 죽어도 여완이 여완이 하나, 둘, 셋 수능이에요? 네? 수능 며칠 안 남았지 이제 아냐, 아냐, 그냥 시험인 거야 아, 그냥 시험이에요? 그냥 송기스 하고 시험 잘 보세요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시험 잘 보세요 시험 잘 보세요 야, 나 패기가 좋구나 역시 빨라 역시 독수리지마 자, 패션으로 괜히 독수리지마니 아니야 어려워 어머니한테 인사 좀 해야겠어 마지막 독수리지마 여러분들도 얘기하시려면 가방님들의 댓글을 좀 하나 찾아가지고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네요, 오랜만에 다 하는 게 재밌네요 형, 어느 쪽에? 아, 다리 떨어지겠다 참 자, 아버님께서 하세요 네 나 이렇게 왔다고 다리 떨어지면 공락합니다 아, 몸을 지금 다 잡아, 다리 잡아 꽉 잡아 아, 사실 다리 떨어지면 혈성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상식 외국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대요 그럼 하나 더 좋으면 다시 다리를 떨어질까요? 하나, 둘, 셋 어, 이건 어? 어, 뭐? 파리 가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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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파리 파리, 파리 나 진짜, 나 진짜 그 black, black 지하 처음으로는 저거잖아 나 건물 엄청 재밌는 줄 알고 우리 무대 안에 다가 힘드시잖아요 하긴 이기고 4만 명이 입었으면 다 같이 점프도 한번 해보자고 확인되세요 대박이에요 뭐 또 재밌는 댓글 있어요? 저 진짜 가고 싶다 제가 재혁 씨는 독수리 검은 몇 대째입니까? 재혁 씨 혹시 타자 칠 때는 독수리 타도우 치신다 지민이가... 해명하시죠 제가 날개를 찬다는 소문이던데 재혁 그래서 아무튼 찔릴 때 메인 눈으로 쳐다봤던 거예요 나끄럽다 나끄럽다 독수리 눈에 흘리고 어차피 힌트가 너무 빠르다 날카롭더라 요즘 추우니까 다 같이 손 흔들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광고 타임처럼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왜요? 도움이의에 찾아뵙겠습니다 미스테리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또 샴페인이 준비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앞에 샴페인도 준비할게요 이제 세련대 퍼뜨리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또... 무시해집니다 무시해집니다 자, 노래가 맞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윤씨가 또 케이크랑 같이... 근데 또 독수리 가면 서포트 여권을 받고 있어요 오케이 도와주세요 독수리 읽어볼 Let's get it 자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슈가야 공공하자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슈가야 공공하자 광고 보고 싶게요 아니, 형, 저 기타 들고 있는 게 진짜 대박이라고 이게 이렇게 눕혀지면? 아니야, 지금의 약간 이제 우리 얘기는... 다시 얄쌍한 슈가 형 만들어줘 얄쌍한 슈가 형... 야, 슈가 형, 이런 소리 아니야? 아, 나죠, 이거는 슈가 형 보고 있어요 아, 이제 수능이 있다 수능이 8인 줄 알았어 슈가 형 보고 있어요 4인 줄 알았어 우와, 케이크 되게 예쁘다 그러니까 이거 자, 오늘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딱... 케이크 너무 힘든데? 첫 점, 첫 점은... 어, 됐다 자, 갑시다 우리 케이크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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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케이크 넣을 거야 케이크 진짜 이런 색깔이 있어 케이크, 케이크 미쳤다 자, 이렇게 어, 상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하자고요 자 야, 제가 따른 약간 천장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름진 않게 등대 상태 조심해 주세요 눈 맞으면 심는 것도 된대요, 조심하세요 어, 내 심는 것도 된대요 오, 쉽다 야, 네가 흔들었어 방금 너 방금 흔들었지? 방금 흔들었어, 살 빼야를 아, 이래야 원래 잘 날아가요 아, 그래? 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래 쉽게 안 했어 다시 따라가자 아니, 아니 없어 야, 근데 어떻게 바지 날아가냐? 야, 원래 바지는 원래 바는 눈으로 보는 중이야 방금 흔들어 야, 나 바다 속 Julia 속바는 줄 알았다, 야 난 냄새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야,72 여러분, 찜는 광 meals leş무연 린트 좋다 나 이런 게 좋더라 나는 되게 과일나 구워해 과일만?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어 오오m IGHT 오 마이 내가 하는 짓을 네가 하다니? 어? 장빼이 붙었네 뭐가 붙어졌어? 장이 뭐야 이거? 장이 약간 요하다 유리지 않나요? 아니 되게 남지한테 필요하다 이제 건져서 깨지지 않네 풀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데 잠 좀 자야지 자 여러분들 건배하자고요 그래미 고스트 2 그래미 고스트 2 근데 옛날에 뭐라고 했냐? 그래미 고스트 2 비디어스 그래미 우리 그래미 고스트 하는데 지금 약간 배경이 조금 애매하고 괜찮아 이게 바로 우리야 그렇지 이게 바로 방탄이야 용기도 줘 용기 한 잔 해 한 잔 인기 많이 먹었다 진짜 흔들린다 흔들린다 중심 잘 잡아 형님 많이 먹었다 자 가자 가자 그래미 가자 우리 진짜 가자? 가자 앤디 그래미 고스트 비디엣 여러분 이거 마스크 쓰고 먹어야 되나? 가자 가자 용기도 한 잔 해 자 이건 참 정말롭지 사랑해 좀 과해 과해 사랑해 자동자동 설명하면 되는가? 자 자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할게요 아 이거 초는 불어? 초 불까? 불까? 초 어디 있어? 아 잠깐만 초 불는 우리 대구할까? 대구? 대구에서 한 잔 해 대구 할까? 대구 그래 우리 약간 참팩 했잖아 약간 더 초 한 거 또 그러면 안 되면 못 끈다 안 되면 그냥 위로 파티 위로 파티에서 푹 끈다 위로 파티 아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잖아 임의로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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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성공해요 임의로 맞지 맞지 자 다시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약간 이거 안 보이니까 이번에 앞에 가서 할 거야 그렇다 그렇다 그러다 용기 형 많이 짜졌네 용기 술 많이 먹었네 많이 흘렸네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많이 먹었네 얼굴 보이게 얼굴 많이 흘렸네 자 네 얼굴 들이대 들이대 전 눈만 보이면 돼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죠? 네가 알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저희가 그래미 로미네일이 됐으면 이제 그래미를 가서 저희가 멋지게 또 상 좀 타야 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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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뭐 해보죠 달려봅시다 또 그래미 하면 상을 하고 가서 하고 타자 뭔 소리야 내가 알았어 네가 가서 그냥 아미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좀 표현해봐 오케이 그럼 아미 여러분 저희 그래미 노미네일이 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됐잖아 될 때까지 아니 그냥 노미네일이 되는 거잖아 다리 아프다 상을 받을 상을 받을 때까지 오케이 제가 정리하는데 일단 30분이 걸리고 그럼? 오케이 생방송이라도 약간 야야야야 아미 하면 사랑해 하면 끝내자고 그거야 그냥 자 자 비 속상한데 자 비 자 서창 잠깐만 잠깐만 호피 안 나와 오케이 자 해주세요 자 방탄이는 아미를 하면서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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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방탄이는 아미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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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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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